첫 번째 경기 SJ인천과 파우스트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방이 인원하고 어제 했던 행동을 첫 번째 해보라는 거죠 아 베이지래요 아 베이지래요 아 벽 안 열어내나요 더 들어가면 알아요 벽 안 열어놔 와 베이커 사고 났습니다 여기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아 넷스텍 15초입니다 아 디퓨저가 안좋아 하지만 남은 인원은 널쳐 어 딴 데 보고 있어요 에로사 에로사 에로사랑 할 수 있어 널쳐 자 담원기아와 T1 어느 팀이 맞고 어느 팀이 실컷 때릴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격전지 빌라로 떠나보시죠 아 야스에 안정적인 에이밍 아 이거 봐주고 있거든요 와 린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손감 조심해줘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아 말이 되나요 이게 자 그리고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고마요 아 크레인지브웨이 하나 둘 점점 보기나 누웠어요 릴레몬 선수는 아예 확인을 못했어요 와 좋아요 우기맨 우기 우기 양각을 열어냅니다 델시 아니면 남아있죠 델시 델시 아 델시 아 조금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안쪽 이거 들어가서 잡혀요 예 점쳤습니다 릴레몬 선수의 자신감이 있때문 어? 벌써 어? 오? 오? 아 이거 그냥 밀었어요 와 야쓰 야쓰 야쓰가 또 일을 해냅니다 와 이거 아 이거 쏠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길게 넘어갔어요 에지스 아 에지스가 일을 안했어요 락벌었어요 어 이거 봤어요 아 초기 봤어요 초기 봤어요 아아 못잡았어요 엘픽스 하지마 하지마 크레인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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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메이저 진출 직전 아니 인비 진출 직전에 헤디 선수의 그 자 5PM과 스타라이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또 한번 빌라로 초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C4 인원도 없고 스모크를 가져온 조합이 아니라서 어? 어? 자갑니다 한명을 잡아냈어요 그래도 아 데빅 잡아냈고 바로 돌아가면서 복도까지 체크를 해줬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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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시 한 번씩 시간이 와아 힉어 팀의 히어로가 됐습니다 이건 이건입니다 아 이건 조금씩 안찍혀요 아 다시 나갔다가 다시 기회가 생겨 그럼 다시 기회가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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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장으로 핑크업 시간이 없습니다 이겼죠 맷츠 포인트 와 세이버 피킹 와 데빅 스타라이즈가 챙깁니다 해안선으로 떠나봅니다 클라우드나인과 탈론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드론이 먼저 들어가고 바로 들어갑니다 발소리가 들이지 않는 inga 슬며들지 않기 때문에 무단 길게 버셔주면서 하나 더! 하지만! 같이! 어? 이걸 여기로 잡아냅니다? 6여번입니다! 아 봐야될건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위에 있던 인어 내려왔구요 아 이거 안들어가죠 이거 안들어가죠 와! 이거 샤이 선수가 잘 풀어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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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